5월 14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134편 말씀입니다 10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요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요호와의 모든 종들아 요호와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요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요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0편 오늘 134편 1절에서 3절에 오늘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이제 10편의 122편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성전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해바라게 했던 태도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영광이고 기쁨이죠 감옥에 있는 분들 한번 영화를 보신 적이 있어요? 감옥에서 아주 간수에게 밑보이면 독방이라는 걸 가게 되는 걸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지 현실적으로 체험했겠습니까? 그런데 독방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지하에 집어넣고 아무런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데서 사람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과 소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햇볕 한 줄기 들어오면 크게 막 눈이 충혈된 눈으로 그 햇볕을 향하여 마치 물고기가 숨을 못 쉴 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고개를 쳐들고 핥닥핥닥 하는 것처럼 절박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인생은 이 땅에서는 어떤 만족도 없어요 화려한 궁권도 있고 화려한 물질의 성도 있고 쾌락의 활락의 거리도 있고 또 인간들이 노는 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토론의 광장도 있어도 어떤 만족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은 영혼의 기가를 긋는 사람은 성전을 만나는 순간부터 달려가게 돼 있죠 4경전 3장에 나오는 안진병이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40여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치유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는 불구라는 몸이기 때문에 성전 자체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래서 성전들 앞에서 제사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만 했지만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어간 곳이 성전입니다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일어나 거를 지어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아주 본능처럼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땅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임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했던 노래는 바로 오늘 그들의 영혼의 호흡이요 영혼의 생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총 15편이 바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인데 오늘 여기 보시면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축복을 노래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노래하라 또 축복을 주시도록 노래하라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송축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기억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노래 이것이 성서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마치 예로살렘 성전에서 에덴에서 물이 바로 나요 히떼겔로 또 유브라데오 디그리스로 동서사방으로 흘러가면서 아시아를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에덴에서 에스겔스에 있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온 사막 같은 땅에 물이 흐르는 순간부터 꽃 물된 동산이 되듯이 하늘 하나님의 성서에 물이 나올 때 모든 기갈난 영혼들이 살아나며 그야말로 아름다운 나비가 모여들고 벌들이 모여드는 꽃다운 동산이 되는 회복의 그 모습 이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복이 임한다 그러므로 들어갈 때 그 첫 번째 노래는 오늘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노래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그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설레임이 있으셔야 돼요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죄입니다 내게 교만이 있든 내게 상처가 있든 극류를 구하고 보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소통의 문으로 성서를 바라보십시오 설레임으로 달려오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 고백처럼 생명의 복 은혜의 복 축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자가 말합니까? 오늘 성서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왜 구원했는지를 자꾸 얘기한 것이 신명기에서 다시 재명기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내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부리로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서에 올라가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너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만큼 큰 축제가 없어요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음란을 위하여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거짓을 위하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서의 제물로 그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향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요즘 우리는 또 생활 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됐어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뭐 귀쾌한 냄새 또 봄철에 인분이 막 뿌려지는 냄새 서울 근교에 이런 냄새 그렇게까지 우리가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을 할 때 이 난제도를 통과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냄새는 아주 악취를 찔러도 코는 물론 막지만 불가피한 냄새로 통과했습니다만 요즘은 조금만 역혀운 냄새를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냄새를 포괄하는 수용 범위가 매우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또래의 어떤 성교사님이 중국에 성교하다가 한국 오시더니 제일 먼저 놀란 게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샤워 문화가 발달했냐 이겁니다 잘 안 씻는 문화였죠 우리는 뭐 언제 씻었나요 1년에 한 두 차례 씻으면 잘 씻는 거고 여름철이야 물론 냇가에 가서 물론 씻겠습니다만 근데 그만큼 집에서도 겨울에도 한겨울에 그러니까 냄새는 향긋한 냄새를 조여 두는데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향긋한 냄새예요 외국인들이 와도 코리아 코리아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여정이 성령의 냄새냐 사망의 냄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송소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요아를 송축하며 감사하는 입술에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식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식당의 종업원이 말합니다 아시아의 세국은 사람 가지고 절대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일본, 한국 그렇죠? 우리가 아일랜드계와 앵글로섹슨계와 심지어는 우리가 슬라브 계통을 구분 못합니다 사실은 혼혈적도는 구분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당에서 한 번 하는 태도를 보고 확실한 구분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선 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워서 주변에 사람들이 앉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팀이 한 번 들어오면 손해가 크댑니다 왜? 식당 안에 다 비어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혼자 오면 참 젠틀하대요 조용히 마시고 조용히 젠틀하고 하는데 여럿이 오면 중국 사람과 비슷하게 떠들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매니저한테는 꼼짝 못하다가 여자 종업원한테는 막 함부로 안 됩니다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코리안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떠드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자에 대해서 굽실거리는 것도 아니고 종업원에게 함부로 막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큐를 많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의 뿌리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우리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생큐 생큐 그래서 대한민국 잘되고 있는 나라예요 잘될 나라예요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데 잘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하여 했던 축복은 오늘 이 복된 날에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물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복 영생의 복이요 생명의 복이요 기쁨의 복이요 긍정의 복입니다 주일 내일 주의 전에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비대면 하지 마세요 불안함에 마스크 끼시고 온 세상이 다 열렸는데 왜 당신은 아직도 마음의 열쇠를 닫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극류를 구하고 보혈로 덮임받고 예배로 영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의 축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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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